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현재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각각 전략가 두 분을 모셔서 토론을, 맞짱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총괄 공동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김태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선대위 유세본부장이시자 당 최고위원님이신 문병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원래 같은 당이셨어요. 네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셨어요? 두 분 같은 상임위 하셨습니까? 같은 상임위는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친하다고 하셨어요? 천놈 스타일. 천놈 스타일? 둘 다. 친한 거 인정하십니까? 같은 당으로 했으니까 친했죠. 그때 우리 국정원 싸움 할 때도 같이 했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지금. 저렇게 당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요즘 또 국민의당 창당하고 나서 문병호 의원님이 하도 독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주 그냥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저보다 문병호 선수는 원래 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탈당하고 나서 완전히 투사가 돼가지고. 요즘에 그냥 문재인 제격수 비수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할 일을 하고 그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같은 당을 했던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옛날 같으면 새누리당 혹은 한나라당 대 민주당 이런 구도였는데 이번 대선은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낡은 정치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나라로 변화하느냐 이 기로에 놓여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개인 문재인 개인 안철수의 싸움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과연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고 이번 대선이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인 것은 떠나서 새로운 흐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대의 흐름은 역시 안철수 후보가 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 문재인 후보님께서 조금 더 그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잘해주셨더라면 이번 대선이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됐을 텐데 생각보다 문재인 후보께서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 점이 좀 아쉽고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철수 후보님이 좀 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원인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결국은 개인 안철수 개인 문재인의 싸움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싸움이다.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싸움에서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나라 미래의 비전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비전에 대한 선거가 될 것이다. 개인 문제인 개인 안철수의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놓고 싸우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나 보죠.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나 봐요. 발언 시간에 제한이 좀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의 발언이 길었다. 이런 지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발언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주셨는데 당연히 시대정신을 대통령 후보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국민들께 밝히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지금 조기에 치러지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때문에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감옥을 가고 구속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법과 규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주의의 기본 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 이런 외침이 있는 거고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을 관통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고 또 가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정확하게 국민 요구에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물론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세력들이 거의 몰락 단계에 간 것은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른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지원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 철학이나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 우구심 이런 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늘 문재인 비판, 반문? 이걸로 그냥 1년 2개월을 보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대정신,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죠.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총론회는 동의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세력,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 를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비판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초반에 두 분께 좀 후리하게 인사 겸 시작 포문을 여는 기회를 드렸는데 날이 벌써부터 좀 서고 있네요. 초반에 같은 당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약 지금 8분 17초 지나고 있는 이 순간 벌써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 부장님이 날카롭게 하라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싸움을 붙이셨잖아. 싸움을 붙이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이죠. 지금 아직은 선거 초반전입니다. 저희가 연 이틀 동안 지역을 돌면서 현장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각 유세 현장, 후보별 유세 현장을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모두 각 선거 캠프에서 총 책임을 좀 맡고 계신 분들인데 특히 이제 우리 문병호님 같은 경우에는 유세 본부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초반 한 이틀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직도 좀 취약하고 여러 가지 준비 정도가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이제 스타트는 우리가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시대정신이 결국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큰 흐름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디 가나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열광이나 지지도는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피부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메시지나 또 조직이나 유세나 또 뉴미디어 쪽 홍보 활동들이 많이 지금 이제 자리잡아가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희가 상당히 화력이 집중이 돼서 상당한 지지도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막판에는 역시 이제 그러한 힘들이 결국은 끝심은 시대정신 누가 과연 국민들의 염원을 가장 잘 반영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승패를 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신감에 넘쳐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자신감에 넘쳐있다. 지금 이틀 지났는데 초반 조직이 취약하고 열세 민주당에 비해서는 열세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출발은 못했지만 그래도 메시지나 조직이나 그리고 또 뉴미디어를 상당히 강화해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살짝 여론조사가 뒤처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요새 이틀 오는 3일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새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사진이나 화면으로 나온 것을 봤고 또 실제로 또 제가 요새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 유세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안철수 후보 광화문 유세는 무슨 샌드위치 파는 줄 알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게 지금 우리 민심을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도 보고 또 현장에서 나가서 또 많은 국민들 또 시민들 만나보는데요. 이게 이번에가 인수위가 없는 대선 아닙니까? 고리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선되자마자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된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잘할 후보가 누구냐 대통령을 잘할 후보가 누구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도 안철수 대통령 이런 상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선 끝나고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가 대통령을 하면 뭐 이런 잘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준비 안 됐는데 불안한데 이거 39석 가지고 전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지? 40석입니다. 아 후보를 사퇴하셨기 때문에 아 40석군요.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39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도 지금 문제가 많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지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 한 번도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도 없으신 분이 나라를 맡았을 때 이건 힘들다라는 판단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오랫동안 준비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국정운영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후보가 이 나라를 맡는 게 맞겠다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이른바 다시 이제 지주율 격차를 벌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론하시죠.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큰 당이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5년 전에 대선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큰 대선에서 큰 시대정신이 큰 흐름이 있고 또 디테일하게 또 선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당이 뭐 디테일한 것까지 앞서면은 뭐 게임이 안 끝났죠. 이미 우리가 큰 흐름은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역시 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활약이 좀 약간은 좀 지금 아주 막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완이 돼가고 있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아마 민주당의 필적항아나 그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준비가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충분히 지금 앞서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뭐 일부 조금 뒤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0대 이상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역시 이제 판별 분석하게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 상황으로 분석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잠깐만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집중력이라든가 뭐 유세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가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여론조사로 드러난 것은 50대 이상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판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투표율을 세대 간의 투표율 같은 걸 따져보고 또 지금 인구 수를 따져보면은 지금 중장층 인구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지율로 따지면은 그것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판별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여론조사에 나오는 적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쪽에 적극성을 띈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과다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조금 더 샤이하고 숨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막상 이제 표로 나타나는 건 좀 더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유세 현장에서도 이제 지금 메시지나 또 조직의 참여나 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가속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상당히 저희가 앞서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에 집중 유세 현장에서 또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이번 주말 보시면 아마 좀 조금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상당히 나오신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고요. 여론조사. 자, 잠깐만요. 투표율 대비해서 중장년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거다. 젊은 층에 비해서. 그리고 투표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 김태령 의원님 반론 하시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추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추세.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안철수 후보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조사에서는 매일 하루에 2%씩 빠지고 있는 조사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문재인 후보는 매우 강고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 추세상으로는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더더욱이나 의미 있는 조사 중에 하나가 적극 투표층. 적극 투표층에서는 훨씬 더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주말을 거치고 나면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병호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분석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인구가 50대 이상이 많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샤이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고 호응이 높지만 실제 투표율 대비해서 선거 결과를 공개해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론조사가 우리도 선거를 해봅니다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문병호 의원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에는 독이 될 것 같은데요. 왜 독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 분석을 해보시는데 우리라고 판별 분석을 안 해보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사상으로 보면 역대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 참여율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했을 때 적극 투표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지금 단순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다음 주 조사에서 몇 퍼센트 차이로 더 벌어진다고 예측하십니까? 판별 분석을 하실 때 아마 두 자리 숫자 이상은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럼 문병호 의원님 어떠세요? 여론조사에서 1, 2, 1, 2 할 건 아니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세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추세 자체가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문재인 후보의 조직 대 안철수 후보의 바람 이 싸움이라고 봐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투표율이 얼마나 또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되겠죠. 바람이 이제 크게 불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크게 못 일으키면은 조직에 이제 불복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이제 20일 남은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변수라고 보고요. 지금은 하여튼 뭐 좀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꼭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은 앞으로 20일 동안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문재인의 조직 대 안철수의 바람 싸움이다. 20일간의 대장정이 이런 구도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킬 만한 핵심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하자면 여기 새로움이죠. 새로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뭐 특강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이 나오나.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유능함 또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대한민국 체제, 기성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과거의 전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후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독이에요. 국민들은 이제 그 믿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서로 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정부 한 40%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까딱고개를 넘을 정도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물론 안 후보님도 바람을 가색 일으켜야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뭔가 좀 새로운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택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고 또 문재인 후보의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시대 흐름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새로움이나 미래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을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문병호 의원께서는 새로움이다. 새로움이다. 안철수 후보의 미래 담론이 결국엔 바람을 일으켜서 대통령의 당선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반정치 담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기성 정치 틀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움과 미래 이것으로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는 유지가 되겠지만 40%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 자체로 독이고 깔딱고개를 넘을 거냐. 문재인 후보가 깔딱고개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전포인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의원님 반론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새롭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왜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여의도 정치에 입문한 건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국정 전반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들여다보고 운영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을 풀어야 될 현안들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강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012년도에 대선 출마에서 막 국민 검증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을 못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지주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거의 한자리 숫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국민 검증을 못 거쳐봤지 않습니까?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 검증이 없었다?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지주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해명해야 될, 풀어줘야 될 우혹들 국민적 우혹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검증을 당한 건데 탈탈 털린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겨우 며칠 검증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의혹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를 누가 새롭다고 이야기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국민의당 또는 문병호 의원님의 희망사항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자꾸 안철수 후보가 검증을 보고 해명해야 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안철수 후보에서 겨우 제기된 내용이 무슨 딸 재산 공개하러 공개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김미경 교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별 팩트도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 그야말로 흠잡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실제 팩트도 없고 실제 공격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 상황 비서실장 등 국정운영에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걸로 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자체 별강체가 아니에요. 자체 별강체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쉬운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지도자가 된 분인데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과연 엄정한 평가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여정부가 잘한 것은 개성시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이거 잘못됐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저는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일체 뭐 이기도 안 하고 우물우물 하시고 무조건 내가 국정 경험이 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입니다. 실패한 정권의 비서실장이나 주요 국정운영 담당자로서 한 게 어떻게 그게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지난번에 사실 진 것도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 것도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참여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고통 그런 것에 대한 아직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이 발광체로서 역할하고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본인의 정책 노선을 제시하셔야지 옛날에 참여정부의 경험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다 사실이 팩트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것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다 답변하시겠다라는 운병호 의원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행보 또 박지원 대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락가락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는 분명하게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민주정부 3기를 열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죠. 공은 계승하는 거고요. 과가 있는 것은 극복하는 거고 이렇게 모든 게 창조적으로 계승돼야 되는 건데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 그러니까 민주정부 3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가 지금 물었잖아요. 39석을 가지고 누구하고 연대해서 국정원 운영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네요. 안철수 후보께서. 그 부분 대답을 하시고. 협치를 하겠다 이래요. 아니 협치를 잘하겠다고 그러죠. 누구하고 할 거냐고 물었는데 계속 하는 대답은 협치를 잘하겠다는 거죠. 협치를 누구하고 하겠냐고 물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검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대 교수 채용할 때만 보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교수들도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부교수에서 서울대 교수로 채용이 된 건데 두 단계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로 채용되는 것도 어려운데 부교수에서 교수로 채용되는 것도 거기다가 정년보장 교수였거든요. 정년보장 교수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를 지금 띈 거거든요. 신규 채용을 할 때 서울대 자체 의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니까 정량평가의 일정 점수 그러니까 200점이던데요. 200점 점수를 주는 다 기준이 있는데 200점이 넘어야 이제 서울대 교수들 표현에 의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을 다 뒤져봤더니 논문 한 편이 있어요. SCI에 등재된 논문 이게 100점인데 200점이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에 채용이 됐고 더구나 정년보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 스카우트 하면서 아마 이렇게 끼워서 옵션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채용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다른 사례를 살펴봤더니 심지어 한림원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그리고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몇 천 점에 도달한 교수들도 정년보장을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대학에. 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옮겨올 때 매우 이례적인 지금 경우인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이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당시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로 옮기면서 김민경 교수까지 교수 채용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하는 당시에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끊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발적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의석이 39석인데 이 39석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거 아니냐. 그렇다면 누구와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미경 교수 의혹과 관련한 입장.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민주정부 3기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도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를 당연히 개선시켜야죠.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하면서 실패한 정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민주정부 3기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실패했다는 거 하고 본인 말에서 지금 모순이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계속 꼬여요. 그 점에 있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재인 의원님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답변을 하시고 답변 듣고 반론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공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고 또 부동산 문제에 실패했고 이런 같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 기존의 정치가 국민들의 민생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그들만 리그에 갇혀서 기득권화되고 국민들의 민생이나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 특히 이제 기득권에다 다수 국민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치 얘기는 당연히 대통령 되시면 당연히 협치하고 다른 정파들과 협조해야죠. 지금 사실 도나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안 되면 국회 운영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꾸 민주당은 또 거기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꾸 바른영당하고 할 거냐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할 거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또 약간 오버하시는 것이고 당이 민주당하고도 협치해야 됩니다. 협치의 대상에 민주당. 당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안, 사안마다 어떤 개혁의 방향 또 국가가 제대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안, 사안마다 당연히 거기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과 같이 현행해야죠. 당연한 것이죠. 사안별로 연대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협치하는 것이지 무슨 바른영당하고 우리가 합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이나 제3당을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준 것은 다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총선 때 국민들의 민의를 존중하면서 또 국정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다수 정파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대 교수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적절한 절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덮어씌우기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할 만한 팩트도 없다고 봅니다. 전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또 그 당시에 김 의원 교수 임용에 주도했던 분들이 다 문제가 없었고 다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나 연정이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사안별로 연대하겠다. 어떤 때는 마른 정당하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민주당하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대상이 자유한국당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개혁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면 모든 정파하고 다 같이 해야죠. 그렇게 다 5개 정당 두루 사안별로 연대하겠다라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기하신 김태년 의원께서 제기하신 김미경 교수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덮어씌우기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가 없이 덮어씌우기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반론하시죠. 그 말씀은 참 좋은데요. 사안별로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적폐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기관들도 개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재벌 집중의 이 경제 문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골목경제도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운병원도 국회 경험 있으셔서 알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를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늘 정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는 늘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사안별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냥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도 자기 체력, 기본적으로 자기 체력과 자기 덩치가 좀 있고 그리고 다른 당의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의 협력을 구해야 예컨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7일 정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협력 세력에게 삶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39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짚고는 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할 거예요. 예컨대 큰 당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어떤 국정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향 또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국민의당하고 연대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당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안별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안별 연대와 관련해서는 그게 좀 허구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미경 교수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 이제 보니까는 최근에 반박한 거 보니까 퀴리 부부, 퀴리 부부의 또 같은 대학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반박은 좋은데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회의 학교에서 이야기 들으면은 아 이거 좀 욕 많이 먹겠다. 날씨 뜨거웠는데 퀴리 부인은 저기 뭡니까?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던 분입니다. 두 남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퀴리 부인도 그렇고 저기 다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1903년, 7년, 8년 이런 때인데 다 이렇게 배경이 있는 건데 그리고 라디움 연구에 했던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정년보장과 관련해서 의대는 이런 겁니다. 연구실적 두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와 강의 분야가 있는 거고 의대니까 진료와 치료 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료와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특별채용을 하고 또 교수로 임용하고 정년보장까지 하는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와 강의 목적에 이 교수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기본 기준에 미달해요. 그런데 그게 기본 기준에 도달해 있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서울대에 물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대에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궁금...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병호 의원께서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적절한 심사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대에 문의해서 이 정상적인 절차와 당시 심사위원들의 심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교수들의 증언도 있고 당시 교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도 있고요. 또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나온 회의록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많은 채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심사 과정에서도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된 거냐고 하면 기술융합대학원 수원에 있습니다. 기술융합대학원을 서울대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삿박사 과정인데요. 여기가 잘 안 됐어요.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우 명망 있는 또 연구비를 잘 끌어올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연구비를 잘 가져올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논의를 해서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던 안철수 후보를 스카우트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시비를 붙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김미경 교수가 이른바 지금 끼워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서울대에 대한 답변은 언제 옵니까? 제가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끼워서 임용된 이런 케이스로 보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정치 권력이 있기를 했냐 돈을 뿌렸겠냐 이렇게 해명을 하셔요. 그런데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명망, 명성 그리고 MB정부 때 MB정부로부터 받았던 총회 그러니까 각종 정부위원회 저희들이 알기로 한 14개인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다음에 그 쟁점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너무 많이 나가실 때 장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좀 끊겠습니다. 명성 그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문병호 의원님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별 연대는 말장난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제 고기부터 출발을 하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못 하죠. 그분들은 과거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정치다. 그러니까 과거 정치라는 것은 낡은 정치가 뭐냐면 적대적인 공생관계,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야 또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대립하고 싸움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정치에서는 그걸 벗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직군하는 건 새로운 어떤 나라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사안사안마다 원래 정치가 사안사안마다 공존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진영 논리에 갈려가지고 우리 쪽 진영이 하는 건 옳고 상대진이 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 이게 낡은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정치에서는 사안사안에 따라서 옳은 것은 정파를 따라서 찬성하고 또 잘못된 것은 정파를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시시비비를 따져서 결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후보는 말씀 못하지만 제가 저는 좀 말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굉장한 정계 개편이 될 걸로 봅니다. 정계 개편이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제 1당이 될 걸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국정의 중심에 서는 것이고 또 그동안의 낡은 정치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양진영이 대립해가지고 그야말로 합리적인 정치인들도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많은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으로 몰려가서 제 1당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계 개편의 틀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개혁과 합리적인 보수 세례를 지금 민주당부터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다 전 범위에서 다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치라는 것이 양강성 진보와 강성 보수 간의 어떤 싸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가 국민들로 신뢰를 잃었는데 이제는 그냥 합리적인 세력들이 중심에 서고 양극단의 세력들은 좀 외소화되는 이것이 정치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 지금 임용권에서 너무 장황해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 문제와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성격이 명확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취업 문제는 이것은 권력형 비리예요. 쉽게 말해서 권력자 또 힘 있는 사람이 청탁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문제고요. 이 안철수 후보와 김문경 교수의 채용 문제는 이것은 무슨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권력자였습니까? 무슨 갑지였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대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점을 좀 달려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되고 다 똑같은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되고요.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문위보다 훨씬 더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뭔가 비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큰 틀에서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은 민주당부터 정의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다섯 개 정당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요구한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문병호 의원님 개인의 희망사항일 뿐인 거고요.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실 것 같으면 후보가 직접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평가를 받으셔야죠.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김미경 교수 채용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대 교수로 채용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진료나 치료 분야에 있어서 아주 권위자이거나 아니면 연구 강의 분야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쌓으신 분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충족하지 않아요. 다 두 가지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또 당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다 놓고 보면 또 서울대에서 문제 제기했던 이런 내용까지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건 거의 안철수 당시 교수 서울대에 스카웃 되면서 함께 한 거다. 그리고 당시 증언도 있어요. 교수들의 증언도 있는데 학교 측에서 심사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아주 엄청난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건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 내용이 있으면 이걸 공개하시는 게 어때요? 뭐 일부는 지금 일부는 공개가 되었어요. 또 2012년도에도 일부가 나왔었고요.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국민들이 갖는 의혹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과정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서 해명하실 거라고. 아까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박 자꾸 프레임을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마치 이명박과 가까운 관계다. 이런 식으로 자꾸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러한 IT나 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받는 분이었거든요. 혹시 김비원님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취임식 때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 대표 5인 중에 한 명으로 참석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촉망받는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시민 내지는 전문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일을 맡았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파적으로 따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정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문병호 의원님이 스스로 지금 이명박 프레임에다가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 이명박 가까워서 뭐 받았다. 아니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정부위원회에 아주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고 그게 서울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연구비나 정책자금을 끌어오는데 용이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스카웃을 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울대에 다니셔야지 왜 안철수 안 따집니까? 서울대에 따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아니 본인이 스카웃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과 사가 지금 구별이 안 돼버린 거 아닙니까? 서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리딩대학에 왜 부인까지 부인까지 왜 요구를 해서 함께 가냐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부인을 정년보장 교수까지 만들어 놓고 안철수 교수는 대선 출마한다고 1년 만에 또 서울대를 그만두셔요. 그만두신다고요. 그럼 서울대가 필요로 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줬냐.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학교 측에서 안철수 교수는 연구나 강의 목적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 자금이나 연구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 좀 해달라라고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증언 속에도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서울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를 떠났으니 김기현 교수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한테 따지는 겁니까? 서울대에 따져야 할 문제 가지고. 서울대에 따져야 할 문제를 왜 안철수 후보한테 따지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서울대에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서울대의 공식 입장이 조만간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서울대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좀 더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 건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최고의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는 공과사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최선실 박근혜의 게이트가 터진 것도 공과사가 뒤엉켜서 시스템이 붕괴된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서울대로 옮기면서 부인까지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공과사가 엉킨 거 아닙니까. 구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점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말씀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요구를 한 바가 없고요. 그것은 서울대의 정상적인 교수 채용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아들 왜 고용연구원에 왜 그렇게 무슨 날짜도 특혜를 주고 무슨 학력증명서도 늦게 내고 또 휴가도 보내주고 퇴직금도 무슨 37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제대로 해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차에 걸쳐서 아예 Q&A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공개를 다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잘 납득을 안 해요. 납득을 못 해요. 아니 Q&A까지 그거 안 보셨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아예 Q&A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다 했다니까요. 저도 그거 봤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거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한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 그건 글자를 잘 못 읽으셨구나.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문병호 의원이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난독증이 있으세요? 아니 Q&A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해명을 했는데 뭘 더 해명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명이 안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면 그 원서 자체가 난독증이 있으신 것 같다니까. 원서 자체가 무슨 본인이 썼네 안 썼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저께 국민의당에서 사설 필적 감정까지 다 해가지고 어제 발표를 하셨더만요. 그 전에는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누가 대필한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더니 어저께 국민의당에서 스스로 다 해명을 해 주셨던데요. 감정했더니 본인 사인이 맞더라. 다른 사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날짜를 학력증명서가 어떻게 해서 채용일자보다 더 늦게 발급이 되고 합니까? 학력증명서는 그게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 위조한 의혹이 있는 거죠. 아니 위조가 안 됐다고 어저께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문용준이 쓴 사인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사후에 작성되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밝히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혹직이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다 해명을 했다니까요. 다 해명을 했는데 뭘 더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이 안 됐어요. 아니 보세요. 그 사인이 위조가 됐고 이걸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맞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비장판장한데 그건 맞죠.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국민의당에서 이거 진본이다. 원본 맞다. 진본이다. 다른 사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문군 문준영 씨 사인이 맞다. 맞더라.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스스로 해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는 것 그러면 그렇게 문제 제기하셨던 것에 대하여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에 대하여 국민의당에서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왜 사과를 합니까? 그걸 날짜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아니 날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날짜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갖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 피장파장이 문제인데 아니요. 피장파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패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오히려 김미경 교수와 관련된 것보다는 김미경 교수와 관련해서는 서울대에 물어봐라 이러고 무슨 키위 부인하고 비교하고 하나도 해명된 게 없어요. 우리는 매우 매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나 국민의당에서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영준 관련해서는 아예 Q&A까지 만들어서 문제제기된 것에 대하여 다 해명을 했잖아요. 해명이 안 됐다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김미경 교수권보다는 우리 문준영 시관이 훨씬 더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거겠죠. 투표로 물론 다 나타나겠죠.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댓글창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댓글창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미경 교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문준영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당이 해명을 해놓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분이 제가 하나만 김 교수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 질문이니까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주제가 지금 조금 편향되어 있는데 왜 김미경 교수권만 얘기하고 문준영 씨의 건도 같이 얘기해야지 말씀하시면 다 동반 뉴스에서 이렇게 해드릴 텐데 편향된 편집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핵심은 편향된 편집은 절대로 아닌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편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미경 교수권이 지금 불과 한 2, 30분 갖고 떠들고 있어 이거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김미경 교수와 관련해서 2,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시간은 안 되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는 김미경 교수 의혹을 제기하셨고 문준영 씨와 관련해서 해명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문준영 씨와 관련된 의혹은 다 해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의혹이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다. 학력증명서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 밖의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명되지 않은 문준영 관련 의혹. 언론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원장과 문재인 후보와 특별한 관계라든가 그런 게 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취업 문제가 오히려 국민들 눈에서는 더 의혹이 많고 더 훨씬 더 팩트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서 토론하는 건 좋은데 그냥 무한대로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날선 토론은 좋은데요. 서로 감정을, 감정선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거 하나만 할게요. 운병호 의원을 향해서 난독증이라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보셨다고 보셨는데 해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운병호 의원이 난독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을 토론의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잠깐만요. 김미경 교수 관련된 건 그만 봐봐. 아니요. 문용준, 김미경 교수 함께 하나만. 문준영 씨입니다. 문준영?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Q&A로 다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시기에 해명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해명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그다음에 다른 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다 적시를 해서 사실관계는 이렇고 사실관계는 이렇고 이렇게 다 해명을 했고 이게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해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조금 억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만약에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의대가 교수를 채용할 때 김미경 교수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울대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나름대로 심사 기준이 있어요.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표에 보면 정량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는 연구업적인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연구업적인데 이 연구업적을 다 봤더니 미달하더라. 이런 게 우리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럼 미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일체 답변이 없고 해명 자료가 퀴리 부인도 퀴리 부부도 한 대학에 근무했다. 이렇게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전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니까 사모님에 대한 평가가 김미연 교수님이 좋더라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팩트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연구업적 미달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것과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경호 의원께서 지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답변 기회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첨예하게 붙었어요. 초반에. 초반이 아니네요. 벌써 58분 지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까지 벌써 마무렀네요. 두 가지 쟁점인데요.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포스터 논란이 굉장히 지난 주말부터 해서 포스터 논란이 좀 붙고 있고 또 하나는 강력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5 14선언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문병호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문제는 일단 국민의당 압실수 후보의 승리하고 봐야죠. 일단 민주당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로서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안춘수부가 내주는 프레임은 역시 새로운과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터도 과거처럼 얼굴을 크게 내밀고 그냥 좀 국민들이 봐서 식상한 이런 포스터보다는 좀 더 신선하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더 획기적인 그러한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명 안 썼다고 그러는데 당명이라는 것은 안에도 국민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색깔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당 이름을 표현 안 했더라도 사실상 국민의당이라는 게 충분히 포스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춘수부의 포스터는 이번 선거 초반에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시 안춘수부는 뭔가 새로운 변화 미래를 지향하는 후보구나 이런 것들을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령?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강령 문제는 글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표가 뭐든 강령 하나하나까지 다 관장하고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실무책임자 선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대표가 그것을 보고받는 절차를 거쳤겠지만 하나하나 다 대표가 체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관련된 보도를 보더라도 안춘수 후보께서 뭘 삭제라고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강령에서 보고해서 넘어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표가 하나하나 그런 거까지 시골골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해서 이래라 제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그것이 문제가 제기돼서 안철수 후보께서 그것은 지적이 맞으니 그 사건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해서 표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두 가지나요? 김태진 의원 두 가지입니다. 포스터 가지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는 인물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 그리고 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이것까지 다 보면서 투표 행위를 하는 건데 거기에 당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거 보존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으니까 일정 비율 이상이면 선거 보존금을 주고 또 일정 의석수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선거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게 다 국고 아닙니까. 이건 후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정당을 뺐다?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 박지원 대표께서 우리나라 광고 천재 이재석 씨 이임욱의 제가 실명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광고 천재가 광고 천재가 만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기는 자문만 했고 대충 만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박지원 대표께서 거짓말 비슷하게까지 하셨다 이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령 문제를 아까 소소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강령이 한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령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한 당의 헌법인데 기본 정신이고 가치인데요.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태서부원 당시 금태서부원은 당시 세정치연합 안철수 대표 쪽에 실무자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증언을 했어요. 강령에서 6.15나 14정상 그다음에 5.18 이거 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한테 다 보고가 안철수 대표한테 다 보고가 된 거다. 그런데 문제가 됐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침도 안 줘서 오히려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거다라고 그 내용은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실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형관 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윤형관 장관을 그냥 일개 실무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령 내용에 대해서 대표가 그럼 다 일일이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무슨 삭제하라 말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강령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강령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강령 읽거나 요지를 설명했을 때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삭제하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되고 이것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그래 그게 옳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들어간 겁니다. 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당시에 일을 하셨던 합당 실무를 협상을 하셨던 분들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진실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트집잡기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트집잡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보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무슨 트집잡기입니까. 이미 강령 그렇게 해서 다 선언 6.15 14선언이 다 들어갔는데 그걸 깨리려고 생각했던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십니까. 무슨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단식할 때 그거 갖고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세월호 단식 이야기하시죠. 어저께 아주 국민의당에서 아주 회심의 일격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셨던데 그러니까요. 좀 대선 과정이 조금 더 유가족 옆에서 9일간 단식한 것은 유가족들이 다 보고 있었고 생산적이고 광화문을 방문하셨던 광화문을 방문하셨던 광화문을 방문하셨던 많은 시민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뭔가 좀 문제제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뭔가 좀 그게 돼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저기 뭡니까 정치자금 사용 내역 갖고 문제제기 하신 거잖아요. 그 보좌진들이 주변에서 관계된 찻집에서 회의하고 아니 국회의원 해보셔서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 방에서 쓰는 방에서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쓴 거예요. 저기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에 앉아서 단식하시고 아예 주무셨잖아요. 글쎄 그건 했던 건데 또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아니 제보가 있으면 그냥 밝히세요. 그런 식으로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있는 것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보가 있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하시고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팩트와 사실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마찬가지죠.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트집잡기 식으로 틈집내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나는 제가 이야기했던 김미경 교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표하고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을 비교를 해서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팩트에 근거한 비판과 토론 이런 것들이 오마이티비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66분 55초 지나고 있었으니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 TV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TV토론에 대한 평가가 우수개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토론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의 토론 전략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병호 한 번 하실까요? 네. 지난 TV토론은 저희가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토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또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후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깨이 밑에 들어가고 자꾸 밥하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말씀도 존중해드리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시고 이 토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 다른 후보들끼리 하는 거지만 실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국민을 내가 마주하고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너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각 세우지 마라. 문재인 식으로 하는 거는 또 국민들이 왔을 때는 또 그래도 유력 대통령 후보 분들인데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자칫 싸움 딱 이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존중하면서 품격 있는 포용적이고 크게 통 큰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포용적이고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전략 이게 토론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 전략입니까? 그렇게 하셔서 지난번 1차 토론에 실점하신 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맞장토론 끝장토론 여러 번 요구를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 후보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딱 토론 일합 겨뤄보고 나서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셨잖아요. 가장 그때 실점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였는데 그렇게 규정도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공세 적으로 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대하시면 안 된다. 그건 공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1차 토론도 받지만 문재인 후보께서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2차 토론도 평소 실력대로 평소 실력대로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캠프에서는 토론과 관련해서 후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후보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전략 어떤 전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하고 각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품격 있는 토론 포용적인 토론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전략 말씀 주셨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전략 평소대로 한다? 실력대로 한다. 평소대로 한다. 실력대로 한다. 평소대로 한다. 평소의 실력이라 나오는 거죠. 꾸민다고 세는 건 아닙니다. 뭐 토론하자고 계속 줄기당창 주장하셨던 분께서 가장 실점으로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재미있게 봤던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토론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토론하면 또 뭔가 새로운 관점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마이티비는 오늘 밤 9시 30분부터 두 번째 KBS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토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요. 관련한 분석도 함께 보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 60분이었는데요. 10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양강 다자구도를 이루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주치락 초접점 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 진영의 대표자께서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왜 안철수인가 그리고 왜 문재인인가 우리 국민들께 전 세계 499개 지역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왜 후보인 두 후보인가 한 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문병호 의원 기호 1번부터 하시죠. 기호 1번부터 하시죠. 네 기호 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고리 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잖아요. 바로 대통령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또 더구나 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또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른바 적폐들에 대해서 또 청산할 건 청산하고 또 바꿀 건 바꾸고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을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일단 국정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국정 운영과 관련한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와 을 뒷받침하는 정당 정당의 어떤 규모나 또는 역사성 또 준비 정도 이런 거 봤을 때도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되는 게 합리적이고 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최고의 공직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검증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검증을 하고 또 지난 5년 동안 날마다 검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깨끗한 후보 도덕적인 후보의 기준에도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경호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낡은 정치 낡은 체제를 그대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낡은 대한민국이 연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당선 국민의당의 집권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낡은 정치체제 낡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안철수 개인 문재인을 떠나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새로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저없이 안철수 후보라고 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깁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에서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낡은 기득권자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에서는 국민이 중심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중심인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강 다자구도에서 우선순위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 캠프의 핵심 당사자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김태년 의원 그리고 문병호 의원님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불꽃 튀는 경쟁이 치열해서 끝난 다음에 두 분 인사도 안 하실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데요. 토론은 토론이고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또 현장에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치열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검증 그리고 또 치열한 논박 정책 검증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마이티비는 내일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그리고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이철희 이용주 이용주 이철희 두 의원 모시고 두 번째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